오늘도 안했지만 저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... 저희... 아이... 쉬어 어... 저희 전국투어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... 아직 공지가 안 나가는데 네... 여러분들... 한테만 알려드리는 투어의 제목은 피카레스크? 라는 제목이고요 이게... 그... 저희 3집에 어떤 곡의 가재였어요? 네... 가재였고 사실 그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롬A데스크라는 곡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숨이 싼 건일까? 근데 친절한 아름다운 것일까?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두 개 써놓고 나니까 되게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냥... 뭐지? 다른 쇼핑 하는건 아, 잘못 발봤어요 네 그런식으로 만들려고 했을때 그랬구요 그 그렇습니다 뭐 저세상은 공지 아마 설정도가 끝이네요 공지가 나갈거구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구요 4월 좀 지나고 1월 말일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카니스쿨 피카피카 피카니스쿨 피카니스쿨 이렇게 노력나갈거 같아서 조금 안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저 조롱하는거 굉장히 좋아하시나요? 뭐 오늘은 그 제목으로 하죠 죄송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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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